이때는 줄둘 와 이 뒷딱이 카메라 달려있네 방금 봤어 천둥하고 이러는데 저런 전등이 이렇게 예뻤어 나 뭐 몰랐어 오늘은 저희한테 저 연습실 다음으로 친근한 장소죠? 그쵸 그쵸 진짜 그쵸 연습실보다 안 있는 거 같아요 맞죠? 연습실 다음으로 친근한 장소 연습실이 1위고 여기가 2순위 하고 해야 되나? 숙소...긴 해요 그쵸 숙소입니다 숙소입니다 자 옷이 많죠? 제가 이제 옷장이에요 옷장 겸 거실입니다 아, 우리 범규랑 나랑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구나 아, 맞아요, 맞아요 딱 여기 에어컨 기준으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가 옷방이고요 옷방이고요 그리고 여기 밖까지가 거실이에요 거실 방은 네 방은 이 방은 옷방이 또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이 방에 연준, 수빈, 범규, 태현이 모두 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원래 다 저희 방인데 요즘 옷방을 범규가 자기 개인 방으로 쓰고 있어서 맞아요 거의 뭐 범규 혼자 쓰는 방 그다음에 나은 아니에요 옷방에 이렇게 침실이었는데 침실은 4명이 더 자고 있고 범규는 옷방에 더 자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 같은 방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조금이라도 좀 적게 함으로써 와우 멤버들의 건강과 와우 좀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사랑하다 좋구나 형 한다고 정리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원래 이렇죠 아, 원래 이렇죠 네 사실 그건 아니고 네 저희가 거짓말 못하셨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엄청 더럽지는 않아요 네? 나름 깨끗하게 산 나름 깨끗하게 산 웃음이 산다니까? 이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요? 네, 굉장히 웃음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이 깨끗해졌어요 맞아 왜 우리 수빈이 대답을 못 할까? 맞아요 저, 제가 진짜 먼지만 보면 진짜 소름 끼쳐서 먼지 먼지 300도 있어 24시간 소름 끼쳐 있구나 침대는 시원해 침대는 시원해 침대는 시원해 무슨 소리? 형이 할 말이 아니지? 얘가 일어날 때마다 아, 아, 이러더라고 내가 봤을 때 이 형이 제일 만만치 않구나 같이 우리 열심히 치우자 그래요 파이팅 수근하고 바로 던지면 되는데 왜 나와서 여기다가 맨날 던져 어, 나 그게 이해 안 된다고 근데 진짜 뭐를요? 건조하니까 그, 아, 여기 없었네 그러니까 여기 놔둬으로써 약간 가습 효과를 내는 거 아, 건조하니까 저희 목, 목 상태를 그런 걸 위해서 최대한 스파게 하려고 오케이, 오케이, 다음 주제에 몇 명 가죠? 네, 그러죠 여러분 보통 숙소에 오시면 뭐뭐 하세요? 씻고, 먹고 자는 거 외에는 거의 진짜 먹고 자고 싶고, 먹고 자고 싶고, 먹고 자고 싶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씻고 잠을 자고 그리고 이제 하루 동안 받은 나에게 약간의 상을 주기 위해서 약간의 야식을 먹을 때도 있고 저는 이제 책도 가끔씩 읽거든 야, 우리들 말 좀 제일 웃겼다, 야 야, 오늘 4월 1일 아니야 숙소에서 보통 시켜먹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분식도 진짜 자주 치킨, 분식 제일 많이 하는 게 분식 빙수 분식, 아이스크림이 제일 많아 아이스크림 최근에 곱창도 많이 치웠어요 아, 최근에 곱창 떠오르는 색별이야 제가 곱창이 맛을 알았죠 제일 많이 치킨 건 아이스크림이랑 빙수 맞아요 아, 저 침대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까요? 저희 2층 사는 멤버들이 이제 이렇게 되고요 네, 이렇게 두 명입니다 1층 사는 멤버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바다 바다 범규 형도 사실 2층이었어요 원래 2층이었어요 원래 제 위였어요, 범규 형은 지금은 2층은 연준이 형 옷 가끔 걸어두던데 그리고 휴닝카이 1층에는 인형들이 80%가 옷이 한 20% 정도로 있는 아니, 이번에 진짜 청소하는데 어이가 없어갖고 이제 인형 정리하자고 휴닝카이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 하나를 툭 저기다 던졌더니 안 돼, 얘는 안 돼, 이러고 다시 한 다른 거 안 돼, 얘도 안 돼, 이러고 결국에는 하나도 붙고 왔어 아, 본인이 하자고 해놓고 딱 던지니까 아, 이건 안 돼, 귀엽잖아, 이러고 많긴 많은데 이렇게 던지니까 너무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야, 안 귀여운 인형이 어디 있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도 붙버렸습니다 오늘 뭐 하나요? 오늘 뭐 하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말이 너무 많죠 죄송합니다 말 많으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로 이거 여러분의 따뜻한 보금자리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편하네요 지금 마음이 편하긴 해요 편하긴 해요, 진짜 편하긴 해요, 진짜 투두의 미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와 정석 막 빨리, 빨리 할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죠? 그런 거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의 투두 미션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뚝쿵 뚝뚝뚝뚝뚝뚝 짜uck substantially 뭐요? 뭐야? 이거 오랜만이다 이게 뭐야? 아, 이거 오랜만이다 아, 뭐야? 딱 coaching coaching 자, 그럼 다 함께 두두 구호를 외치면서 그럼, 둘, 둘, 셋 넘어갈까요? 두두두 이야 형님, 이거 어차피 3점을 못 피해 가요, 저희가 모든 라인에 다 3점을 할 수 있는데 형님, 이거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형님? 이런 거 그냥, 이거 쓰면 다섯 개 다 도전 이거부터 하자, 이거부터 다 해, 그냥 근데 이 어차피 다 해야 되니까 이걸 하자 그래, 5포인트 먼저 해야 돼 어차피 해갈 수 없는 거 네, 바로 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빙고 첫 번째, 어떤 거 볼 수 있어요? 가운데 5포인트 먼저 하겠습니다 네, 스무스하다 훈민정은 덮어놓으세요 아니, 어차피 해야 돼, 우리 훈민정은 훈민정은 훈민정은, 훈민정은, 다 가상하면 모르겠고 난 훈민정은 잘 모르는데 훈민정은 게임은 미션은 지금부터 시작 아, 영어를 안 하는 거구나 네 왜 그래요, 안 쓰는 거 야, 나 안 와요 이거 진짜 어려운데? 오케이, 오케이, 렛츠기릿 소름 끊을까? 몇 분 동안이요? 10분 동안이요 10분 동안이요? 준비 생각할 때 10번 되새기고 말하세요 자, 조심해요 자, 이거는 외래여도 쓰면 안 돼요 네 오늘 다들 뭐 먹을 거예요?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할 거는 다음 영어예요 형님, 저희도 말한 거 다 영어야 저는 비빔밥 나도? 나는 그 북한으로 뭐야? 얼음과자? 얼음과자 족발도 좋고 저는 빵 야채 토마토 알았어 야! 말하면 안 된다고, 바보야 아니, 근데 이거는 이름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아요? 토마토는 어, 오케이, 한국어 자, 우리는 그럼 얘는 너라고 해야 돼요? 전철 얜 슈닝카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라고 해요 아! 근데 방금 오케이를 하셨는데 어? 전 들은 적이 없는데 저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토마토 인정할게요 했더니 누가 뭐야? 난가? 아니, 근데 이거는 이름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아요? 토마토는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한국어 자, 우리 이름이 얘는 너라고 해야 돼요? 자, 선생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신다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작한지 1분도 안 됐어요 지금부터 다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해안데 저기 에어컨,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에어컨! 말하지 말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약 것도 안 된다, 야 야, 야, 포기하자 자, 아니야, 아니야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지금부터 연습판, 연습판 연습판이었기 때문에 연습판이었잖아요 그렇죠, 딱, 이제 딱 정해주세요 이제부터라고, 네 하하하하 이제부터 나 못할 거 같아 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조용히 해 와, 둘이 야 최대한 이건 아껴 너 몸이 간지럽어 말하지 마세요 야, 5분에 대답해도 되니까 생각하고 얘기해 정리하고 얘기해 그럼 딴 거 먼저 뽑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면은 하면서 진행하는 거구나 자 이거 점수라고 해야 돼요 점수 그러면은 뭐 뽑고 싶어요? 3, 3 이 종이를 뽑아볼 3점수 알겠어 맨 윗줄 어, 말하면 안 돼요 이거 말하면 안 돼요 저희가 이것을 뽑았습니다 저희 놀이할게요, 놀이 놀이하겠습니다, 놀이 강아지 놀이할게요 강아지 놀이 놀이 판놀이 아, 이거 그거예요 뼈를 잘 빼서 이 강아지가 물지 않게 물지 않게 그렇지, 그렇지 정답입니다 아, 얘 귀엽다 감탄어도 하지 마세요 응? 귀여워 짱이다 눕는 거 봐 얘 왜 눈을 다 못 감느냐? 태연이 약간 저 같은 거죠 음... 네 두 개씩 와, 깜짝이야 아, 깜짝이었습니다 와,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고맙습니다 하나 더 뽑으세요 두 개 뽑았어, 두 개 뽑았어 조용히 있으려 아, 깨우지 마 아이, 착하지 어, 깜짝이야 아, 이거야 썰어 주신 거 말고 뽑... 뽑으세요 하나 뽑았고 아, 한참 좋아 완성 아, 이거 들어갈수록 조금 그러다 이거 뼈다귀네요 한참 считimi 한참 하, 한참 너 왜 그러니 깜짝 mobil 해 주자 어 물으면 아파요, 근데 이거? 안 물어요 근데 어떻게 물어? 안 물어요 좋아 이거는 꺼내는 게 아니라 쳐, 치는 거 아닌가요? 같은 팀이야 같은 팀이야 같은 팀이야 아, 태연아 왜? 같은 팀이야 같은 팀이야 왜 그런 매트 한 거야? 어, 일단 성공했습니다 볼똥 미션을 성공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야, 그래 맞자 2점 차이야 그게 3점 맞아, 맞아 야, 이 보드게임 재밌네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를 그냥 포도알에 붙이면 되지 않아? 아,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 아, 근데 야, 말 편하게 하니까 좋다 일단, 일단 3점 우리 팀 이름도 마음에 못하네 내일도 함께하다로 해야 돼 저희, 그 다음은 이거 어떤가요? 어, 이 포인트 그럴까요? 좋아요 야, 근데 저 훈민정은 저거 틀린 게 좀 큰일이다 이거, 이거를 못하잖아 그렇죠 위험하니? 이게 아예 끝말잇기 같은 거예요? 뭐, 얘를 들어주시면 될까요? 티끌 모아? 태산 이렇게 하는 거죠 티끌 모아? 영국 가사나, 드라마 태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앞에 것만 말하는 거 뒤에 거 우리가 연결해서 말하는 거 야, 난 못해 머리에 뿌리 솟아 네, 이렇게 하면 돼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야, 나 잘하는데? 나 잘 못하는데 아, 알겠습니다 자, 히트곡 드라마 영화 명대사 속담 이 중에 어떤 거 하실래요? 히트곡이 낫지 않아 히트곡이 낫지 않아 히트곡 하자, 히트곡 그래도 우리가 장점이지 노래로 하겠습니다 노래로 히트곡 우리 걸로 해주시겠지? 아니? 우리 이렇게 되게 겁나 히트인데 우리 형도 히트했잖아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것들을 위안시 모든 날 진짜? 모든 날 진짜? 몰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아, 이런 식으로 네 아, 감사합니다 이거 그렇네 히트곡에 묻은 사람이 한 명 숨어 있었는데 모든 날 모든 순간이 너였다 아니에요? 모든 날 모든 순간 안 나? 모든 날, 모든 순간까지 아니야?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날, 모든 순간?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도전, 도전 첫 도전 첫눈처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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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에게 가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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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2000년대 초중반 노래로 해주실래요? 사실 저희 명대사 하려고 했어요 저희 한번 장난치신 겁니다 야, 빙고판 갖고 와 빙고판 와, 야, 빙고 다시 하세요 우리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한 번만 더 해봐도 돼,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더 이런 건 연습 게임 한 번만 봐주세요, 비리님 야, 근데 그럼 우리 중간을 뜯은 게 의미가 없어 혹시 그러면 저기 뭐야, 히트곡 말고 다른 걸로 한번 해볼 수 있어? 드라마 명대사를 한 번만 해봐요 명대사 말고 다른 거 뭐 있지 않았어? 나 명대사 진짜 몰라 차라리 속담이 나을 것 같은데? 속담, 속담, 나 드라마를 진짜 맞아 일단 속담해보자 속담, 속담할래요 자신은 없는데 일단 해보자 왜 이렇게 덥냐? 가볼게요 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좋아 뭐야, 맞아? 어, 맞아, 맞아 도토리 키재기 목 생각했어, 목 유무란 개구리 어, 야, 춥다 괜찮네 소 잃고 외양간에 얹는다 얹는다 아 고쳐야, 아직 왜 하자, 고쳐야 돼 나 고쳐야 돼 고쳐야 돼 고친라고 소 잃고 왜 하겠지? 일은 멀었는데 교훈을 얹는 게 없잖아 응 야, 탑픈에 넣자 야, 다음으로 걸 다음으로 갈까요? 다음으로 갈까요? 야, 다른 라인을 공략하자 맨 밑에 있는 3점짜리 공략해 볼까? 야, 이거야, 저 여기 왼쪽 두 번째 사진 한 3포인트 여기, 확 뜯어 확 렛츠고!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 둘, 태연이 태연이야? 나 수빈이 형인 줄 알고 있다가 윤이랑 웃는 얼굴이 너무 태연이었어 왜 저희의 과거 사진이 너무 좋아 나 그냥 애기인 줄 알았어 난 처음 봐 자, 다음 수빈이 나도 모르는데 사진을 하나, 두리안? 아, 두리안이야, 저게 둘이? 나 두리안 건면 처음 봐 하나, 호박 애호박 오, 깜짝이야 호박이랑 일렬네, 깜짝 놀랐네 호박이 고양이 이름 아니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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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저 이게 뭔지 이해했다니까, 방금 하나, 저희 우리 우아 담는 통 포도알 담는 통 화통, 화통 말하는 거죠 그쵸?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 둘, 둘 투투, 화통 투투는 뭐야? 투투 때 하는 화통 그러니까 투투, 화통 정확히 말씀해야 돼요 세 글자예요 세 글자예요 네 뭐지? 미화통? 이게 뭐야? 화살통인가? 본인이 그린 포도는 지금 드린 화구통에 담아서 매 촬영마다 잘 챙겨와주세요 미 아니, 미는 아니에요 비화통? 투 화채 지화통 네 그냥 부통이라 하지 않아요, 부통? 화구통 네? 아, 맞다, 화구통 화구통? 야, 그 옆에 있는 3점으로 가자 야, 옆에 있는 3점으로 가자 그냥 빠르게 3점 하자 빠르게 3점 하자 실망하는 시간도 아까워 응 야, 전원 정답 전원 정답 아, 정답이랑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야, 근데 우리 게임 진짜 못하네 숙소 안에 있는 먹을 수 있는 식량 네, 없는데? 아이스크림 파핑수 라면 컵라면 스팸 아니, 라면과 컵라면 다르다 라면이랑 컵라면은 완전히 다르다 이거는 빙지라면이고 여기는 컵라면이기 때문에 제발 둘 다 있어야 돼 봉진아, 우리 있지 않았어? 왜, 내가 부셔먹었어? 라면 내가 먼저 먹어 내가 부셔먹었어, 어제 네 이것도 실패예요? 아이, 솔직히 왜 어제까지 깔끔하게 가자고 네, 깔끔하게 하자 쓰레기통 보면 라면 있을 텐데 미련 갖지 마 깔끔하게 하자, 우리 야, 그냥 3포인트 뜯, 뜯, 네 뜯고 그냥 뜯, 그냥 뜯 공기 꺾기, 아, 이거 아, 공기 꺾기 이거 수빈이 형이 그거 슈 챔피언에서 1등 한 걸 모르세요? 아이돌 중에서? 응 이렇게 편집해 주세요 하늘에서 떨어진 걸로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연습 한 번 해볼 수 있어요? 다음번씩 이게 약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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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하는 거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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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태현이 하는 거 봐 아니, 이거 안 집어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처음에 이거야 거의 태현 돼 무슨, 안 되겠다, 야 이거 손이 크다 우와, 이것만 하면 돼요 다 끝난 거 아니야? 그게 1단이고요 이게 1단이야 2단까지 아, 맞다 야, 이거 우리 야, 다른 거 뜯자 그러면 네 1단만 성공하게 하자 다섯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성공을 하면 아, 3회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걸로 오케이, 강수 형, 응살부터 하자 저 도전하겠습니다 오케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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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전 오, 어떡해 좋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어떡해 저희 중에, 저희 중에 파이팅 좋아 야, 핀이 좋다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아,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공개 좀 해갈 거, 평소에 야, 너 이거 성공하면 뽀뽀해 줄게 저도요 망설 고민 오, 야, 달라 잘했다 야, 달라 다섯 가래를 펼쳐줬어 에라이, 야 에라이, 야 지금 형이 제일 못해 네 네 네, 야, 야, 다음 형이 얼른 틀어 오케이 한 번만 더 해봐도 돼? 한 번만? 그러면 수빈 씨만 네, 한 번만 딱 한 번만 돼요 아, 근데 야, 옆에서 하고 있을래? 우리 뜯고 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일단 통과하면 성공으로 해드릴게 우와, 이거는 야 다 5시간 했어요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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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요 빨리 정리해요 제가 해볼래요 저, 한 번만요, 팬님 우리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저, 잘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힐담마 소모하는 야, 야, 나와봐 야, 나와봐 고맙습니다 연출이 형, 화이팅 좋아 잘 펼쳤다 야, 시간은 상관없잖아 네 정확하게 하기만 하면 되죠 오케이 좋아 야, 끝났다 이미 오케이 좋아, 좋아 일단 가자 오케이 끝났다 오케이 오케이 네 너무 쉬운데? 야, 너무 쉽다 20점을 성공했어 야, 우리 6점이야 벌써 이 형은 여기 흥민정은 했잖아, 우리 야, 우리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두 개 한 거야? 하위바위보 하나빼기 세워진 거 하위바위보 하나빼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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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원정답 전원정답 숙소 안에 있는 가구 다섯 가지 가구 네, 이렇게, 이렇게 식탁 행거 싱대 병기 책상 잠깐만, 잠깐만, 야 가구, 가구 가구하라는 거야 병기도 가구 아닌지 아니, 근데 그런데 논현동 가구 거리에 병기도 팔아요 아, 병기도 팔아요 죄송합니다 네 너 오늘 하드 캐리어인데 진짜 초성쌍 게임이다 쉽지? 다부 네 야 한 번만 더 하게 해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해 주세요 ㅂ ㅂ이 나왔잖아요 빵 해도 돼요 응? 어, 기발 안 되죠? 괜찮다 이 게임의 이름이 뭐죠? 초성 게임 자, 빵의 초성은 뭘까요? 삐음 아니, 쌍미음 야, 너 왜 그러니, 오늘? 오늘 다 왜 이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 더, 한 번 빵 네, 한 번 더 이런 건 연습 게임 인정 의자 의자 약정 의지 요정 시와, 시와 바로 3점, 맨 밑에 있는 그 3점 까닭 누가요? 네 떡볶이 먹고 저기 있는 아이스크림 대충 먹으면 오케이, 맞아, 맞아 아이스크림 우리 있어요 고! 나는 누구일까요? 야, 이거 너무 쉽지 하고 총 안 나오겠지,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야, 여기서부터 하잖아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네 스테이프 안경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일부러 저거 틀어주세요 내가 봤어 아, 잠시만 연준이 연준이 애기 때 나도 알지 성공했는데? 아니야, 그런 말 하지마 그런 귤 그렇지 야, 나 제 발에 땀나 저거 뭐야? 드림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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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가 왜 말을 해? 아니 저, 저 아무 말도 안했네 저 알고 있었어요 얘 드림캡처 알아 난 이제 얘 저거 드림캡처 날려준 게 얘였어 네 나 드림캡처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갖고 와? 오케이, 갖고 올까요? 갖고 와 자, 그러면은 야, 우리 근데 빙보를 하나도 못 만들어 빙보를 하나도 못 만들어 오케이, 그럼 2점짜리로 뭐 가야지 그냥 그러고 우리 분식이라도 먹어요 그러다 1인분 시켜도 나눠 먹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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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음식 게임 아 1, 2, 3 가 가 가 가 가 이러면 안 된 거지 네, 바로 다음 게임 가보죠 그러니까 실패, 그거를 보여요 네, 바로 네 눈치 게임 원래 멤버분들끼리 하셔서 겹치지 않고 부르면 성공인데 아, 그래요? 아, 그런 건지 몰랐죠 이제 얘가 되셨어요 할게요 자, 할게요 자, 눈치 게임 첫 1 2 3 4 5 야, 진짜 눈치 이게 진짜 눈치 게임이었다 진짜 눈치 게임이었다 진짜 눈치 게임이었다 자, 점수 이거 인정이신가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야, 너무 잘한다 눈치 게임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는 살아야지 오 와, 이렇게 양심이 가책이 찔린다 20점부터 분식이었죠? 10점에서 20점 10점, 10점 야, 분식 먹는다 우리 어, 나 치킨 먹고 있었는데 2점? 아, 2점부터 가자 치킨TV 꾸겨 2점? 2점? 야, 난 괜찮아 보드게임 야, 우리 젠가 와, 젠가 야, 젠가 우리 완전 잘하지 젠가 우리 완전 잘하지 오케이, 됐고요 됐어요 자, 반대쪽 됐다, 됐다 제바,하면 탈맞날 가자 자, 먼저 할게요 그래요 뭐야, 야, 가élé가 잘 빼준다 습관이 증였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저희 너무 잘하거든 응? 뭐야, 왜 이게 빠져? 오케이 빠지는 건 먼저 빼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벌써 4개야? 지금 이 쪽 무게가 좀 많이 부실하거든요? 이 쪽 걸 뽑아야 돼 이 쪽 무게가 더 부실하다고? 이 쪽 거 하나 뽑아야 돼 그렇지, 그렇지 이제 4바퀴 더 두면 돼요 여기 뽑자 끌리는 걸로 아무거나 뽑아요 아무거나 해 어차피 많이 뽑아야 돼 조심, 조심, 조심 카메라 등지지 말고 지금 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개밖에 안 남았어요 잠시만, 혼자 하고 있으니까 옳지 9개 마지막 바퀴인가? 아니, 4바퀴 1바퀴 더 남았어? 잘 빠진다 좋다, 좋다 바람 이거 여기 놓지 말고 그리고 아, 좋게 하네 와, 이제 좀 쓸 수 있는데 형, 한 손 더 써도 돼요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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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뽑으면... 그거 뽑아야 돼, 그거 뽑아야 돼 오케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잠시만요 두 손 써야 돼, 두 손 그, 그렇지 어, 25 빼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육아예요 야, 지금 왼쪽이 이쪽으로 쏠렸거든? 무서워 지금 어디 빼야되면 이 5번을 빼야돼, 5번 얘 빼면 이제 중심 맞춰지나요? 쭉쭉 건드리고 안 빠지면 하지마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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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야, 태현아 약간 아니다 싶으면 이제 쓰신 위에 공략해 꼭, 꼭 괜찮다, 꼭 좋다 잘 빠진다 좋아, 스무스하게 빠지고 있어 오케이 어? 형이 저거 뽑고 제가 5번 뽑을게요 아, 실제 이쪽 공략해, 이쪽 위에 좀 위해로 하자 저거 안 빠져 아래 거는 일단 일단은 최후로 남겨두자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괜찮아, 괜찮아 쉬운 것부터 해, 쉬운 것부터 해 그냥 쉬운 것부터 해 숨 쉬지 마 아, 아래 걸로 뽑네 괜찮아, 괜찮아 근데 아니야, 괜찮아 좋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 위에 걸로 뽑아도 되는 거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너무 떨렸어, 나 아, 빨리 내 거 돌려놔요 어, 내 머리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천천히, 천천히 진짜 천천히 진짜 좀 무섭다, 이제 위에 게 암 위에 거 하면 안 돼, 이제 안 빠지는 거 같아 근데 밑에 거 이제 뻘룩도 없네 응 아래 너무 암 상해 위에밖에 안 남았어, 이제 와, 씨 마지막 밖에 될 형식 4번 이거 잠깐만 야, 야, 1번 될 거 하지 않아?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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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망할 것 같은데 뺄 수 있는 게 없네? 어, 그래 어, 그래 이게 48 팀으로 빼야겠는데, 이러면 어, 야,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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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움직이고 있는 거야? 좋아, 좋아 마지막 바퀴야 저희 너무 과수 평가하셨다고요? 2개만 더 빼면 돼 이거 158 못 빼고 31 못 빼고 뺄 수 있는 게 없네 야, 근데 이거 진짜 야, 야, 근데 여기밖에 없어 약간 14 빼다 만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끝끝질 하고 야, 14번 빼자, 14번 빼자, 14번밖에 없어 야, 야, 위해를 아까 누르면서 하라니까, 위해를 어, 어, 그렇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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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넘어간다고 치는데 태원이 어떡하냐, 위, 이렇게 위에 놔, 위에 놔, 위에 놔 여태, 마지막이니까 응 태원 알지? 잘 할 수 있지? 야, 야, 된다, 야, 됐다, 야, 괜찮아 됐다, 이거 됐다 어? 그래, 비틀어도 돼 13점이네요 15점이 아니라요? 그럼 2점을 따면 되지 2점 야, 세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이게 제일 좋다 나 이거 너무 재밌는데 진짜 뭔데 드림캐쳐요 화구통이요 화구통 이래서 오답노트가 필요한 거지 화구통 할라비 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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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대왕님 거기 하겠습니다 드래곤프루치 드래곤프루치 오 용과 알잖아요 용과 얘가 좋아해요 네, 용과 되게 좋아 아, 용과가 저렇게 생겼어? 응 젠가 용과 젠가 용과 젠가 용과 젠가 13점 네 와, 아는 과일 나왔어 좋아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밑에 거 2점 릴레임을 야, 이거 하네 야, 제가 이것도 엄청 잘하거든요 이거 얼마나 마셔야 돼요? 이게 계속 해보면서 마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분식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마셔보세요 다음 게임, 다음 게임, 다음 게임 다음 게임, 다음 게임 넘겨, 넘겨 야, 야, 다음 뽑아 오케이 야, 있구나 넌 오늘 천재구나 어 일단 저희 점수 획득한 거죠?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번엔 점수 획득 좋다 우리 햄버거 먹으라고 주신다 그냥, 그치? 진짜 거저 주셨다 진짜 그냥 그냥 아, 이거라도 줘야겠다 하셨으면